안녕하세요 제가 여름에 생일이었는데 그때 원장님이 서프라이즈로 파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받을 수만은 없으니까 저희도 원장님 생일을 맞아서 서프라이즈로 이벤트를 다 같이 준비해봤어요 그럼 원장님을 속이러 가볼까요? 인사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아령 비비안입니다 우리 오늘은 왜 만났을까요? 오늘은 요즘 유행하는 영상을 볼건데요 그 영상이 바로 슬픈 영상을 보고 울음참기 테스트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울음참기 테스트 눈물을 참아야 해요 아 네네네네 눈물을 참으면 상품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상품은 말해드리지 않을게요 왜요? 상품이 있어야지 알면은 안 할까 상품을 기대를 안 하는게 좋겠네요 네 기대하지 마시고 보기만 하면 돼요 네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찍는 건 네 맞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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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상하고요 안 울어야 되는 거잖아요? 절대 울면 안 되죠? 근데... 왜? 안 울어요 아빠는 거짓말을 했다는데? 돌아가신 거 아니야? 안 울어요 아빠가 집사는 거짓말을 했다 엄마가 목표를 했다 엄마가 목표를 했다 엄마는 돈을 했다 위해 울면 안 울어요 잠깐만요. 몇 분짜리죠? 몇 분 참으면 되는가 싶어서. 이거는 나도 맨날 하는데. 벽. 벽.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행복한 것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아요. 행복한 것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것 같아요. 나 벌써 눈물 나. 우리 채린이 보고 싶어. ㅋㅋ 이제 두 번째 영상 갈게요. 또 쳐봐야 돼? 문장민이 뭐에요? 생신 축하드려요. 해피 벌스데이 투 유 크게 소리를 내지는 못하겠어요 수업시간이라서 생신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한 일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동안 1년동안 원장님을 배웠는데 이렇게까지 영상 이걸 뭐라고 하죠 영상을 이렇게 찍어보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매번 저 챙겨주시고 원장님 매번 힘들어 하시는데 올해도 올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힘내시고요 화이팅입니다 원장님 축하해요 축하해요 뭐야 최정훈은 저게 다야? 해피 벌스데이 투 유 원장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저도요 원장님 시끄러워요 다시 준비해 주시기 원장님 생신 축하드리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나와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없을 때 어떻게 왜 이래 아니 얘가 생일 축하합니다 od나 여러분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많이 짜증을 많이 냈을 텐데 몸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뭐 이해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일단 우리 가이도 같이 써줘서 고맙고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문지야 고생했구나 빨리 호흡 불어. 호흡불고 사실 2020년도 나한테 진짜 여러분 좀 더 길어 들어주시면 안 돼요? 2020년도는 저한테 정말 기억에 남는 해인데 생일까지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행복 아니 우리 친해지기로 했잖아요. 서로 와주세요. 네 우리 친해지기로 했는데 하나 둘 하나 하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